김현진의 글인가요 0. 로고송 1. 뉴네바 루즈 추석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매주 평일 아침 6시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가요 주제는 제 그림 설명과 가요 2. 고스트 드림노트 드림노트 다음은 제 그림 설명입니다 그린보는 눈과 귀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입니다 오늘 보고 들으실 제 그림의 제목은 풍경 2017입니다 과일의 딸기이며 제 생각의 그림입니다 열린 캔바스 7위 컴퓨터 마우스로 그렸어요 이상의 그린보는 눈과 귀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이었습니다 3. 타이틀 싹둑, 러브컷, cnblue, cnblue 4. 타이틀 밤사이 prsnt, 프레젠트, 네이버 tv와 아프리카 tv 그리고 유튜브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 위그림가요 팟캐스트 팟방 검색창에 김현진 위그림가요 카카오 스토리 제기면진 홈과 네이버 블로그 그림방 카테고리 숟깅그가 애도 있어요 외국인을 들으리하여 번역 녹음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많은 시청과 청취바랍니다 스푼라디오 김현진 위그림가요 위팬과 하트 눌러주시면 팬은 플러스 알람으로 가며 하트는 5분 뒤에 눌러주십시오 스푼라디오 오디오 생방 때 나가는 녹음 캐스트는 하트를 그냥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 위그림가요 저는 김현진 이었어요 오 룩 앳 더 스카이 정협 오 룩 앳 더 스카이 정협 Director стран에 발게되니 그 영상은 left of the video 룩 앳 더 스카이 정협 후 안아를 찍어 주세요 보기 좋료 룩 앳 더 스카이 정협 룩 앳는 앳 mer게되었습니다 스태홀앤 앳 앳 룩 앳 룩 앳 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